짤 최다 출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결의 아이콘, 승관부터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승관 역정짜리 매회 나오고. 오픈! 한 글자. 한 글자. 나는 초성 공유. 아까 9번씩도. 다시 가봐요, 초성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왜 물어보고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? 이렇게 짙대 없는 사람도 처음 봤네요. 너무 웃겨서 정말. 끝나고 계속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그렇게 쓸 거면. 어느 정도 대가도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. 아이고, 달라. 저작권이요, 저작권이요. 맨날 가족이다 뭐다 하면서. 사실 저는 나름의 고정다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이렇게 한 해 키 형님을 다 기다려주실 줄 몰랐습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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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